잉연맨! 로블록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저희는 아주 무시무시한 200집 감옥에 갇혔는데요 저희가 왜 여기에 갇혔는지 아.. 알 수가 없어요 나 착하게 살았는데 어? 미호야! 아 나 완전 착하게 살았는데 갑자기 이런 곳에 끌려오다니 진짜 말도 안 되는 상황이야! 아닌 것 같은데 그건 못생긴 죄 아님? 아님! 나 그런 죄 아님! 예쁜 외모로 남자 팬들의 마음을 가지고 너 죄로 잡혔다고! 그럼 알겠다! 너 다이어트 한다고 하고서 맨날 햄버거 두 개씩 먹어서 그런 거 아님? 아! 아니야! 하하하하 그런 거 같은데 아! 아니야! 절대 그렇지 않아! 그럼 뭔데? 너 무슨 죄로 여기 감옥에 갇히게 된 거냐고 무시무시한 감옥에 말이야 아! 이쁘게 태어난 죄로! 남자들 마음의 휘장창! 펄럭펄럭이게 했다고! 내가 그런 죄를 잡혔단 말이야! 예쁜 것도 죄야? 어? 아닌데! 너 여기 죄수복에 네 죄명이 써있어! 뭐라 쓰여있는데? 악플죄! 아니라고! 너 잉여맨 유튜브에 악플 쓴 게 너였구나! 아이 그런 거 들키면 안 되는데 잉여맨 완전 개노잼! 아! 잠깐만! 내 죄명은 뭐지? 아니 이럴 수가! 구독자 100만인데 조회수 10만도 못 넘긴 죄래! 이게 죄가 될 수 있나? 너! 진짜 큰 죄를 지었구나! 너 진짜 반성하면서 서려야겠다! 너는 여기서 콩밥 먹어야지! 어 그러게! 어쨌든! 이 감옥 우리가 왜 갇힌 걸까? 어... 뭐해? 뭐야! 놀래라! 어! 뭐야! 아이씨! 뭐야! 저 죄수가 나한테 잉크했어! 기분 나빠! 아이씨! 뭐저리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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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일같이 끔찍한 녀석들은 감옥에 있어야지! 어... 뭔지 알고 있겠지? 으응! 아! 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만! 근데 그쪽도 감옥에 갇히셔야 될 거 같은데요! 너무 못생긴 죄로? 저... 뭔 사용지가! 으아! 어떻게 하면 나! 백통말한 죄로 잡힌다! 저기 그러면은... 둘 다 감시여! 저기 근데... 저희 그러면은... 사용이면은... 여기서 못 나가요? 으응! 못 먹으며... 달할 땐 날아들어도 내 입속에 들어오겠지! 허억! 공통안에 입속에 들어간다는데? 아니... 한 100년은 이빨 안 닦은 거 같은데 저기에 들어가야 되니까... 아우 맛있겠다! 아우 맛있겠다! 아우 맛있겠다! 아우 맛있겠다! 아우... 아우... 아니... 아니 뭐라는 거야... 못 알아듣겠어! 아무래도 턱관절이 빠진 게 아닐까? 아우 그니까... 아... 야... 우리... 아무래도... 사형인 거 같은데... 하... 그래? 그럼 여맨아 먹고 죽은 귀신이 댓글도 굽다고 우리 밥이나 먹을까? 그러자... 저기 이거 먹겠습니다! 아... 맛있게 먹어봐! 기억 좀 봐! 야 반찬 수준 실화냐? 아... 아 이게 뭐야... 이거... 그래도... 미역국인 줄 알았는데 풀이었어 그냥! 풀을 죽은 거야! 안 먹어! 하하하하... 아... 우리한테 줄 밥이 없네... 아... 우리한테 줄 밥이 없네... 아... 아... 네... 야... 아무래도 여기 진짜 최악인 감옥인 거 같은데 우리 탈옥하자... 그래 우리가 탈옥해서 신고하자 여기... 아... 그니까... 아니 유튜브 100만인데 조회수 신문 못 넘긴다고 어떻게 감옥에 오냐고... 아... 근데 탈옥을 어떻게 해 여민아? 음... 나갈 수 있는 곳이 있을 거야... 음... 아... 떠들지 말고 자라... 예? 떠들지 말고 자라구... 떠들지 말고 자라구... 아 떠들지 말고 자라구... 아 네... 네... 지금 침침신다구요... 아... 아 진짜... 저 교도관 너무 혀에 살찐거 아님? 어... 그러니까 지방이 그득그득한 게 맨날 고기만 먹고 살았나봐... 아... 아 일단 탈옥하자 니가 막 봐... 알겠지? 아... 아 근데 지금 너무 대놓고 보고 있어... 야 지금 저녁이야... 일단 자고 있자 자고 있자... 하... 너무 졸리다... 드르렁 드르렁... 자 미워 미워야 조용히 해... 하... 지금 교도관이 자고 있어 지금이 기회라구... 내가 자는 연기 오지게 했어... 그래 니가 막 보고 있어... 내가 탈옥할 공간... 어 잠깐만... 왜? 여기 경기 뒤에 땅을 팔 수 있는 곳이 있는데... 내가 땅을 파고 있을게... 너가 방을 보고 있어... 알겠어... 어... 어...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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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왜왜... 무슨 일이야... 아우... 바뀐 거 같아... 어...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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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땅 파고 있을게... 다시... 뭔가 수상하면 부럽게? 응... 아우... 아우... 좋아... 여기 땅을 파면은 탈옥할 수 있을거야... 아우... 아우... 여야... 여야... 왜 무슨 일이야... 어... 어... 저야... 아무것도 안 했는데... 뭐해... 뭐... 너도AR 저희... 똥싸고 있었죠... 밤에 똥싸는 거는 괜찮잖아요... chyba... 어어... 딸로 Conan... 여야... 여 publishü... 카이오... 맙 não問題.. ensa... fore... 아우... 쭈읍 아니 뭐래! 아 그냥 좀 빨리 잤으면 좋겠네 내가 내가 지금 땅 파고 있거든? 좀만 기다려 아 물으면 뭐해 왜! 여민아 여민아! 아 또 왜 아 왜? 아니 물을 몇 번이나 마시는 거야 그러다 화장실 가겠어요 가방지나 어디? 화장실 간다는데? 지금이야 어 지금 왔어 너도 내려와 너도 내려와 땅 파 빨리 지금이 기회라고 알았어 빨리 땅 파 네가 옆에 파 내가 앞에 팔게 자 좋았어 우리 탈옥 할 수 있어 여민아 조금만 더 빨리 더 빨리 알았어요 지금 더 빨리 파는 중 완전 빨라 완전 빨라 완전 두더지 두더지 여민이 근데 야 길이 어딘지 모르겠어 야 벌써 날이 밝았다고 어떡해 이게 왜 나아 이거 우리 올라가 봐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이러다가 들키는 거 아니냐고 너무 길어 길이 아니야 물을 그렇게 먹었으니까 오줌을 한 한 시간에 쌀 거야 길이 어디지 대체 여긴가 뭔가 나오고 있는데 야 일단 우리 올라가자 들키겠어 이러다간 구독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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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흐흐흐흔 으흐흐흐흐흥 으흐흐흐흐흐흐흐흐흑 아 아 Haj 또 물을 마시는데 으흐흐흐흐흐흑 Х윤흐흠흐흐흑 또 물 가지고 화장실 가고 있어 물 가지고 화장실 가고 있어 지금이야 다시 들어가자 그렇지 아니 무슨 물을 저렇게 많이 마시냐 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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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따로 갈 수 있어 빨리 빨리 봐봐 아 여기 맞나 길이? 응 그 집 맞을 것 같이네 아 누가 벽이 모이고 있어 왼쪽으로 파봐 알았쌰 지금 파고 있다 그 여기 뭔가 흑 색깔이 달라졌어 야 아 뭐야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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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잠깐 여기 무슨 뭐야 열쇠가 필요하네 열쇠가 열쇠? 가지러 가야지 열쇠가 어딘가 있을거야 잘 찾아보자 데스크 쪽은 찾아봐 들어가 들어가 아니 저 우리가 물을 얼마나 마시는거야? 아니에요 또 화장실 화장실 급하시죠 저희 여기 있었잖아요 무슨 헛든지씨에요 저 교도관 바보다 야 일로와 여기 그냥 통과됐잖아 우리가 다 와본가 자 가자 가자 열쇠? 열쇠 얻어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 냐 오기 전에 또 채우기 전에 가야돼 여기 딸깍 열렸어 열렸어 200층? 여기 어 잠깐만 야 우리 200층이야? 대박 어찌 내려가 그러니까 자 취조실이 있다 뭐야 그리고 190층 문제를 맞춰야 지나갈 수 있다는데 일단 그럼 취조실 한번 들어가보자 명석한 두뇌에 담요가 해결해 주지 취조실 당신은 형사입니다 우리가 형사라는데 뭐지? 가보자 안녕 잉 형사 안녕 단형사 뭐야 오 함께 달리기 시합을 한 4명의 친구 중 한 명을 제외하고 모두 진실을 말하고 있다 거짓말을 하고 있는 친구는 거북이 에이후 내가 이번에도 꼴찌네 다람쥐 나는 거북이랑 토끼보다 늦게 들어왔어 토끼 나는 다람쥐보다 못했어 비버 역시 내가 이번에도 1등이군 누가 거짓말하고 있는 거지? 비버는 일단 1등이 맞아 1등이 맞아? 응 나는 다람쥐보다 못했대 근데 다람쥐는 나는 거북이랑 토끼보다 늦게 들어왔대 그러면은 나 정답을 알아 이거 범인 딱 맞췄어 누군데? 정답은 다람쥐야 그러니까 거북이는 꼴찌라고 하는데 그리고 토끼는 다람쥐보다 못했다고 하는데 거북이랑 토끼보다 늦게 들어왔대 많이 안돼 다람쥐는 지금 거짓 진술을 하고 있어 맞아 포미는 다람쥐 너야! 너야! 이돕의 무대백 혹시 인형사 엄청난 스피드로 정답을 맞차버리는군 다람쥐 정답? 정답! 정답! 좋아 역시 다람쥐가 범인이었구만 160층이다 열쇠가 필요하들 눌려라 야야야야 빨리 들어와 빨리 들어와 어떡해 어떡해 아 놀래라 야 어 잡힐 뻔 죽고 싶어 죽고 싶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그쪽 어차피 저희 못 죽이시잖아요 저희 이렇게 있는데 아 여기다 아 잡힐 뻔 했다 좀 가까이 갔다 야 멀리 떨어져 멀리 떨어져 멀리 떨어져 어 야 우리 집사무석들 다 운명했겠지 아하 나오면 바로 사용료 애기투성으로 다행이야 갔다 잠깐만 여기 근데 뭐야 여기 약간 애기 과목인가 뭐지 식당인거 같기도 하고 여기 죄수들의 식당이래 근데 여기 열쇠가 있다는거야 어 여기서 열쇠를 찾아야 되나봐 어 잠깐만 저기 열쇠가 저기있어 어? 일로와봐 미호야 일로와봐 우리가 저 열쇠를 먹자 내 위에 올라와 어 뭐야 내가 올려줄게 너무 높아가지고 우리가 잡을 수가 없겠는데 이거? 안돼 안돼 저.. 저.. 안돼 안돼 잠깐만 이거 어떡해 우리 어린애라서 절대 못 깨 어른 될 때까지 저기 키가 좀 커야될거 같은데 어 여면아 어 왜 여기 수상한게 있어 에이지오메틱이래 어 잠깐만 이걸 되면 어른이 될 수 있나봐 야 오와 오 이거 어른이라면 잡을 수 있다 대박 어른이 된 미호 엄청난데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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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할게 너 왜 잡지 못하니 잡기만 하고 꺼내지 못해서 오 됐다 잡았다 후 열쇠 획득 잠깐만 근데 어떻게 나가? 어? 어떻게 해? 여긴 아기 침대라서 아기만 누울 수 있네 잠깐만 야 이거 어떻게 나가? 그럼 아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 침대를 밖으로 하면 되잖아 나갔어 나갔어? 나갈 수 있는 공간이 있다고? 여기 아기가 지나갈 수 있구나 너는 어른이라서 못나와 그러네 내가 그러면은 아기로 변신할게 그리고서 이쪽으로 나가면 되는 거지 오 자 어쨌든 우리 열심히 퇴퇴퇴퇴 나가자 근데 오고 아까 여기 있는거 아니야? 아 놀래라 아 아무것도韓어가 만족하다고 introduck 부부 아 놀래라 두려움라 널 놀아라 두려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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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аров 더kennt노라 먹 שה 뭐 해 mud 두려워 다행이야. 개구멍 때문에 살았어. 가자. 열쇠로 문을 따고. 150층 정도를 맞춰야 지나갈 수 있다. 이리 와봐. 여기 VIP라고 써져 있는데? VIP? 이 과목 엄청 좋아보여. VIP 과목인가? 우와. 엄청 좋다. 사람이 죽어 있어. 서면이 쓰러져 있어. 잠깐만 보자. 여기 문제가 있는데? 부자들만 쓸 수 있는 감옥에 지내던 대기업 그룹의 사장이 죽기 직전 바닥에 글을 남겼다. 범인은 누구일까? 1. 다른 남자와 몰래 만나고 있는 아내 2. 아버지를 재산을 탐내던 아들 3. 경쟁사 회자 사장님 4. 단골 비빔밥집 4장? 그러면은 바닥에 글을 남겼다는데 이거 뭐야? 띠우 띠우 뚜 띠우 뚜 뚜 이게 힌트라고? 어? 여기 맨날 나 알았어. 뭔데? 이거 모스부호야. 모스부호? 어. 내가 그런 거 잘 몰라. 우리가 군대를 가게 되면 알게 될걸? 군대를 가야 되겠네 그럼? 군대 두 번 가기 싫은데? 어... 그럼 어떡해! 아휴 근데 한 번 맞춰보자. 잠깐만. 거꾸로 보자 거꾸로. 거꾸로 봐도 어 외계어 야. 거꾸로 보자. 옆에서 여기서 보자. 뭐라는 거니? 이쪽 이쪽 이쪽. 야! 잠깐만! 이렇게 보니까 비빔밥인데? 어? 뭐야? 비빔밥이다! 그렇다면 정답은? 비빔밥. 그렇다면 정답은? 4번! 단골 비빔밥 주사장님이었어! 비빔밥 주사장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자 일단 여기도 나가자. 정리를 맞추고 빨리 나가는 거야. 아직 갈 길이 멀어. 150층이라고. 4번. 아 짜. 됐다. 정답! 야호! 우리 천잔데? 대박. 뭐야 여기도 열쇠가 필요해? 어? 여기 뭐야? 경찰견을 피해 열쇠를 찾으세요. 야 지금 경찰견을 피해 열쇠를 찾으세요. 경찰견이 자고 있어. 어떤 귀엽게 생겼어. 경찰견이 근데 너무 깊게 잠들었나 본데? 여기서 열쇠를 찾아야 되는 거야? 음. 잘 찾아보자. 어딘가에 열쇠가 있을 거야. 오? 댕댕이 머리 폭신폭신해. 어? 저거 이 자리야. 아! 아하 진짜 쪼치만. 아스피드가 끌은 척기기. 자. 마이크 오는덩이 머리. 요. 아. 아하. 아. 아하. 아하. 네.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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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 이 똥 안에 있는거 아니냐? 니가 똥 안에 들어가면 안돼? 내가? 여기 똥있어 강아지 똥 안에 있어 빨리 똥에 손 좀 뻗어봐 됐어 됐어 아 똥에 있어 여메니 여메니 손에 똥 묻었다 문지르기 문지르기 가까이 오지마 여기다 가자 쉿 뭐야 여기 어? 여기 100층 옥상으로 가는 길이라는데? 경찰차가 엄청 많아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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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해 와 야야야야야야야야야 어떡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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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갔다갔다갔다갔다갔다갔다갔다갔다 아아아아아아아아 야 도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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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차피 맥이 날 떠요 맨날 우와 여기 옥상이래 옥상? 으아 으아 열만아 같이 가 오우아 잠깐만 나 지금 헬기를 찾고 있어 타 타 타 타 타 따가x2 오우아 땔 야 뭐야 야 오우 나 헬기 타는데 어...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 때문때봐!! 야, 종종이 안 돼! 야 Flip!!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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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O, O, O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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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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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고아... 야, 우리가 이런 무시무시한 가위에 갇혔었나봐... 우리.. 이제 탈옥이 성공한 거야 이렇게 높은 곳에서 탈옥을 하다니... 그니까AH 이제 가자, 어 좋아 Grace 뭐 따라오죠? 자 어쨌든 이렇게 200증 감옥에서 저희가 탈옥에 성공했습니다 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해주시구요 저희는 가보도록 할게요 안녕 안녕 야 뭐야 쟤 나라라고 그러는데 어디에 아니 뭐야 이러지 마세요 자 그럼 안녕 안녕 뿅 구독 뿅 좋아요 안녕